2부에서 계속됩니다 2부에서 계속됩니다 3부에서 계속됩니다 3부에서 계속됩니다 저 저번에 갑자기 그 뭐냐 김치 부침개 먹고싶다 하실때도 딱 그랬거든요 그 김치 부침개의 맛이 막 입안에서 맴도는거야 그럴때가 있다니까 바로 꼭 아이고 힘들었다 여기도 이제 열리겠지? 오 그러네 오 단검 두개야 이제 다 죽었어 너네 우와 이제 나 겁난다 이제 그 김치전을 제가 먹었죠 어 박병.. 박병권님이 드셨었지 근데 저도 얼마전에 여왕님이 해주셔서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젠 부럽지 않습니다 그때는 살짝콩 부러웠지 아 또 이천원 감사합니다 박병권님 고맙습니다 나 게임방송에도 잘할거 같지 않아요 진짜? 전향할까? 게임방송에도 대성할 위인이야 먹방을 해도 대성하겠지만 무침 아 뜨거! 뜨거! 아 뜨거! 뜨거! 아 뜨거! 뜨거!üng 아잃تGят 등급 야, 꼭게임방이 꼭 잘해야 만 게임방송을 하는게 아니거든요 자, 늙습니다 이제 용액 집중 나이스 나이스 이제 저거 가지러 가는 순간 어째라고 그래서 징계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아 괜찮아 징계해 그저 저기 어떻게 가 근데 잠깐만 불안해 근데 막혔는데 어 뭐야 허브 아 백슬기님 어서오세요 소리만 지르고 욕만해서 시끄러워서 한번 자고요 아 그러면 그렇죠 왓서비의 게임방송을 보셔야 합니다 아 여기 뭐야 여기 에잇 잠깐만 아이 내 화염방사기 아이 그냥 뚫려 있었어 그냥 뚫려 있었어 어어어어어어어 너네 올줄 알 알았어 내가 아니 잠깐만 비키시구요 이리로 가는게 맞나? 에헤헤헤 에이 아잇 진짜 이거나 먹어 비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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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비켜 아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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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아니지 아니지 안되지 안되지 아이 형님 오시잖아 잠깐만 요요요요 요요요요요요요요 어? 이렇게 연결된다고? 으흥 쫄지마세요 쫄지마세요 괜찮습니다 으흥 으잇 잠깐만 나 왜 빙글 도는거 같은 이 느낌은 뭐야 로비에서 여기가 아니잖아 잘못 왔잖아 로비에서 여기로 가야지 멍충아 흐흐흐흐흐흐흐흐 하아 아이고 아이고 제가 왔습니다 제가 왔습니다 아아 저번 방송 조천개 다시 듣기 하려고 영상이 삭제되어 있던데 얼마나 기다려 드릴 수 있을까요? 그거 영상이 삭제된건 아니구요 그때 제가 리방을 몇번 했잖아요 그러면서 그러면서 진짜 본방 본방 알람이 안간거에요 영상은 아직 남아있어요 영상은 아직 남아있어요 근데 조만간 업데이트 될거에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하아 생물실험실로 왔습니다 연구실 디지털 비디오 클러셋 야동 두번째 야동 너 자꾸 그런식으로 하아 할래? OSS OSS 여기서 맞추면됩니다 여기서 맞추면됩니다 여기서 맞추면됩니다 아주 쉽죠? 아주 쉽죠? 너무 잘하지요? 어쩜 이렇게 잘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됐지? 또 가져갈거 없지? 여기서 야동을 보고 갑니다 귀신관련 스토리 많이 업로드해주세요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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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킨 박사님 조용히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니놈들이 오는걸 모를줄 알았나? 이건 내 일생의 연구야 절대 넘겨줄 수 없어 저희는 명령을 따를 뿐입니다 버킨 박사님 한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악 사격중지 사격중지 아군이다 솔로다 솔로다 박사님은 솔로였다 정신이 있는거야 솔로를 솔로를 쓰면 어떡하려고 문제가 약간 생겼습니다 목표물이 저항하는 바람에 사살했습니다 커플인줄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샘플 확보하겠습니다 어서 이동해 조용히 악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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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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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왜 깜짝이야 화장실 좀 갔다올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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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습니다 재밌게 보고 계십니까? 제가 공포라디오를 일주일에 두 번 하잖아요 그리고 한 3일 그러니까 3일 정도를 겜방송 같은 거 하는 것도 참 좋은데 말이죠 문제는 공포라디오를 하지 않는 나머지 날을 쉬는 날이 아니라는 거지 공포라디오 준비하는 날이라는 거지 바이러스 무단 반출이 감지되었습니다 와... 와... 그게 참 안타까워요 뭐야 뭐야 뭔데 뭔데 제작실 좀 갔다올께요 공포라디오를 시작하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전에 질ML 중입니다 매장이시분을 시작하는 날이 오늘처럼 휴방을 한 번씩 해야 된다는 소린데? 뭐라... 요롤롤롤롤레 layback, 깜짝이야 아아! 여기, 처음에 나왔던 애잖아 비켜! 난 제가 저리 할 거니까! 끝을 내주겠어! 뭐가 어떻게 된거죠? 윌리엄 미안해 하지만 어쩔 수 없어 이놈을 윌리엄이라고 부르던데 왜 그런 거죠?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였어 이 모든 게 엄브렐라의 잘못이야 당신도 엄브렐라잖아요 당신은 이 일과 관련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있긴 하지만 일하려던 건 아니었어 그럼 모든 걸 처음부터 설명해 주시죠 회장 씬 갑니다 그렇게 쉽게 빠져나가게 될 것 같으면 아 아까 그 솔로 아 아까 솔로가 윌리엄이야 세상에 윌리엄 무슨 짓을 한 거야 당신이 만든 거군요 G 바이러스를 함께 개발한 건 사실이지만 이를 목적으로 만든 게 무슨 얘기라든 변명이 불가합니다 어 어이구 어이구 이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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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헐 빠져나가게 되면 안 돼 나는 어떡하라고 저 여기서 끝장을 보자고 어이구 깜짝이야 아 비껴 비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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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구 뭐야이구 뭐야 아 이런 게 있어 아니 잠깐만 잠깐만 나와봐 나와봐 아 총알 총알 겁나게 주네 폐기 아니 무시어라 아 무시어라 아 이거 아 진짜 무시어라 아 아 무시어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뭔데 그걸 왜 왜 그걸 왜 아 아 아 아 아 아 아니 아 아 아 아 아 어배' 어헣 어헣 아헣 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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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에 있어 자아 이야아 멋지게 멋지게 걸어 나가자 어우 저기 어떻게 가 아 여기 뚫린거 아니구나 아 뚫려있는줄 어 먹을거 다 먹고가 크로우캣님 2천원 감사드리구요 너무 무섭쟎노 이래서 게임은 남자들은 이지를 해야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다 깨고도 아이템이 남아 돌자네 으흐흐흐흐흐흔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흨 맥의 탄약은 도대체 언제 쓰는거야 도대체가 그 뭐시냐 여러분들 그 막 방송하시는 분들 중에 하드모드 이런거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분들은 진짜 잘하시는 분 뭘 해도 게임을 너무 잘하셔가지고 이런건 너무 시시하다 하시는 분들이 하는거죠 저는 저같이 드립치고 이렇게 설렁설렁하는 놈들은 이렇게 하는겁니다 죽을 것 같군 나한테 해준 그 얘기 치바이러스 샘플을 파괴하겠다고 약속해 안됩니다 그건 증거니까 FBI에게 넘겨있죠 뭐 그 망할 연을 믿어? 그게 무슨 뜻이죠? 그 여자는 FBI가 아니라 용병이야 어? 나랑 뽀뽀했는데 최고가를 제시하는 자에게 지바이러스를 팔아넘길 테지 당신 말이 맞았으면 좋겠군 당신 말이 맞았으면 좋겠군 하지만 지바이러스가 악용됐대 잘못된 손에 빠져들어 박병권님 박병권님 2천원도 감사합니다 심쿵 심쿵 저도 첫일반 모드 낄 때 8시간 반이었어요 키키키태 아 그래요 아 저 풀스 아니고 스팀에서 산겁니다 또이다 피시모... 피시판입니다 영국은 이리에는 사 hybrid 실패 에덴 아 흐헤헤헤헤허 펜 펜 텅 송 펜 테니 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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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작에 해킹할 수 있었잖아 마침 당신 생각을 하던 중이었는데 나도 마찬가지야 걱정했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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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린 좋은 팀이지 근데 하나 물어볼 게 있어 나가는 길은 확보했어 샘플은 가지고 온 거지? 아 가지고 왔지 지바이러스 샘플인지 확인할게 그 다음 여기 빠져나가자 그건 좀 있다 하고 아까 아네트를 만났는데 당신이 FBI가 아니라고 하더군 심쿵 걱정도 해잡을 한 것인가요? 어이구 안돼 이럴 수가 디너뿐이 이렇게 감사합니다 아니 이럴 수가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난 그냥 너의 꼭두각시였던 거야? 내 할 일을 하는 것뿐이야 나도 마찬가지야 총 버려 널 체포하겠어 샘플 넘겨 레온 널 다치게 하긴 싫어 날 쏘고 가져가 날 쏘고 가라 하지만 넌 날 쏠 수가 없으셈 헐 헐 헐 헐 자기가 사고 쳐 놓을까 끝까지 사고 치네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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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잊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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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히 해 내가 올려줄 테니까 그럴 필요 없어 이리지 마 몸조심해 레온 아 아 안돼 살아 있을거야 우리 에이더님 살아있을거야 아니야 기적적으로 살아있을거야 하하 아니야 안돼 이젠 솔로 탈출했는데 그럴 순 없으셈 저건 누구지? 클레어 레온? 아래에 있는거에요? 그래요 그런데 시설 전체가 파괴될거에요 잘 들어요 여길 빠져나가야해요 빨리 그래요 나가는 길이 있어요 함께 빠져나갈 수 있을거에요 지금 어디에요? 클레어 듣고있어요? 레온? 잘 안들려요 난 신경쓰지 말고 어서 여길 빠져나가요 아 아 9분 잠시 흠 챙기 가 아 가져갈데가 없어 흐흫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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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장하고 어떻게 가야돼 어떻게 가야돼 잠깐만 어떻게 가야돼 아 아 아 아 아 아 초 초시계 하지마 흐흫 초시계 하지마 조 초앞에에에에에에에에에 아 근데 왜 점점 아래로가지? 아래로 가는게 맞나 아야야야야 아 형님 형님 이 놈! 이 놈이 무슨 일이야? 비켜! 이 자식아 아야야야야 어이구 형님! 아니 저기 형님! 아니 제가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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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어요! 형님! 형님 잠깐만요! 형님! 나가서 얘기해! 나가서 얘기해 형님! 형님 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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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야야야 아야야야 아앗 응! 뭐야야 아.. 계속 가야해 쌤통이다 이 자식아 이건 뭐야 쫑인트 플러그? 헐 뭘 버리지? 뭘 버리지? 뭘 버리지? 뭘 버리지? 아 이거 버려 그거 버리지? 후아 음... 또 먹고 서벌 잡어 조업하고 어 뭐야 아우 이거 먹어 그냥 아우 으이익 아까워라 아 여기다 꼽아 x2 어이구 이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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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 와 형님 질익었어 형님 아이구 우리 불사해 형님 아프요 아니 어딜 맞아야 되는거야 형님 심쿵 자 우리 데이크 계속해야지 고위 자나의 우람한 몸으로 오려무나 이쁜이 하하하하 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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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이 아프요 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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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요 형님 롤롤롤 롤롤롤 일로오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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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형님 흐흐흐흐흐흐흐흐흐 그..그쯤에 있음 됐짠쏴어 아 형님 에엠 나 죽었소 하핳 진짜 하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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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쿵 하핳 타노스 나 원래 사우나 즐겨 고맙습니다 하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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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리프님 10개 박배영호님 2천억원 감사합니다 왜 이렇게 안죽어 이지 맞아 이거 이지 맞아 이거 하하 진짜 어떡하지 저 형님을 이거 필요없어 이거 지금 필요없어 이거 지금 필요없어 음 이거 지금 필요없어 하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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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고 봐야돼 하핳 살고보자 아 됐나 아 기다려봐 나이프 뼈라구요? 나이프는 나의 최후의 보루야 나이프는 아니 손가락 안아픕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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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그! 좋아 덤벼라 아! 야! 야! 너무하네 아! 야! 정말! 아니! 아니! 구룩이 없어 구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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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 구룩이? 잠깐만 독의 면역 구룩이 없어 피해량을 줄인다 이거 써야지 아 뭐야 피는 안차네 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 greetings 잠시만 번왕이 침 야 도망갔잖아 우와 대박 이렇게 죽는 장면도 있다 라는 거를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제 제대로 할게요 음 제대로 하게 아 저장도 안하고 뭐했냐 아 잠깐만요 빼고 빼고 이거 쓸까 아니 잠깐만 빼고 꺼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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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무서워요 나 무서워요 나 무서워 이거 놀 데가 없어 이거를 미리 먹어 이걸 미리 먹고 놓고 놓고 잠깐 이거를 먼저 장착해 가자 와 아니지 아니지 와 이제 와 이제 와 이제 제대로 하겠습니다 와 저 형이 멍청한 줄만 알았는데 멍청한데다 힘까지 쎄가지고 아유 너무 힘들잖아 자 이거 먹어 야 이거 무조건 맞냐 어떻게 이렇게 도망다니는데 우와 미쳤다 미쳤어 미쳤어 제대로 해도 유사기 형님 형님 그렇지 안되지 안되지 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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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안되지 잠깐만요 형님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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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싸다아아 아아 아아 아니 형님 이거 하나만 드시 이거 하나만 드시면 안될까 형님 형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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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 깬거야 깬거야? 우와 끝났어 끝났어 어 뭐야 파 안죽었잖아 안죽었잖아 안죽었다고 파 내가 안죽었다 했지 최저층에 도착했습니다 꺼져 다 꺼져 비켜 멋있게 나갈거야 은하철도 은하철도 키틱스 키틱스 키스틱스 키틱스 끝! 나이스 부산행 박병권님 감사합니다 에이다가 보고 싶다니 믿을 수가 없군 클리어를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에이 다 살아있어 레온 우리 모두 살아남았군요 내가 말한대로 말이에요 저 여자아이는 클레어 루트를 해보면 알겠죠 심쿵 아 은효님 감사합니다 대장장이었네요 네 일단 여기 레온 루트는 여기서 끝났고요 또 저기 클레어 루트가 따로 있어요 클레어를 해야겠지 2회차가 게임이 조금씩 달라져서 꼭 2회차를 해야 된다고요 클레어 모드가 아니고 저 여자애 말해주는 것도 스포죠 일단 클레어까지 다 해보고 심쿵 일단은 키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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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랑 해 클레어는 또 따로고 이거 2회차는 또 따로고 일단은 클레어부터 가야겠지 클레어도 길어요? 근데 이거 챕터 3까지 있다고 하지 않았나요? 지금 오늘 제가 한 게 챕터 2랑 3를 다 한 거예요? 클레어를 일단은 해야 되고 그리고 나서 2회차를 꼭 해야 된다... 아는데 완전히 스토리가 또 다르다네요 그럼 또 안 할 수가 없나요? 흐흐흐흫 나 이거 얼른 마무리 짓고 다시 우리 불려라 왕자님 하려 했더니 안 되겠네 네 오늘 게임 8시쯤부터 했어요 한 3시간 정도 했네 음 게임은 뭐 잘 알고 모르고 필요 없어요 그냥 스토리만 보시면 되고 저의 드림만 보시면 돼요 흐흐흐흐 그냥 모르시는 분도 근데 오늘 한 게 3시간이고 기존의 챕터 1을 한 5시간 하지 않았나요? 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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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적으로 클레어 모드도 무기랑 주인공이 달라지는 거지 내용엔 차이 없으니 2회차 방송은 두 번째 스토리로 하시는 게 나을 거 같네요 아 그래요? 그리고 챕터 1이 길지 2 3은 짤막합니다 아 그래요? 클레어 모드가 딱히 다른 내용이 없어요? 그냥 무기랑 주인공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럼 그 아이에 대한 존재도 2회차를 해봐야 아는 거예요? 어 그래? 이 선생님은 클레어로 2회차 두 번째 루트를 탔다고 하는데 전에 나 시작할 때 레온이랑 클레어랑 좀 다르다고 했는데 누가 그래서 확실한 스토리 이해를 알려면 레온하고 클레어하고 한 번씩 해야 된다고 그러던데 네 공라는 원래 방송 원래 본방 네 오늘은 본방을 안 해요 공포라디오 클레어를 해야 아이가 나온다 내용 다르던데요 여자에 관한 것도 빌런도 다 다르잖아 말이 누구 말이 맞는 거야 이거 중간에 에이다로 플레이하느냐 중간에 에이다로 플레이하느냐 중간에 에이다로 플레이하느냐 시리로 술래잡기한 야가 다르지 처음 시작점이나 다같아요 본 게임은 아니 하기는 하기는 다 할 것 같은데 뭘 먼저 하느냐 레온의 2회차를 먼저 하느냐 클레어를 먼저 하느냐 그걸 결정하려고 그러는 거죠 어쨌든 우리 박병권님 만원 후원 2천원 후원 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또 심쿵 하잖아요 심쿵 아 심쿵 두근 호호호 심쿵 두근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중요한 거는 캔뉴필마트 미스 키스에 아 저 사람 진짜 혼자 해 혼자 해 꾸냥이랑 해 그러니까 1회차는 거기서 거기고 2회차 같은 캐릭터로 두 번째 할 때가 다르다 클레어로 하드를 하라구요? 굳이? 굳이 하드를? 헝크 모드는 또 뭐야? 별게 다 있네 감기 걸려서 키스하면 얼마서 안된다구요? 아니 혼자 할건데 뭐 자기 감기 자기가 옮기는 데 뭔 상관이야 어 뭐 나온다 뭐야 또 뭐가 있어 삐이 나쁘지 않아 낙제만 안받으면 되지 뭐 어? 흐흐흐흐 아 일단 1회차 엔딩을 봤구요 그러면 어 두번째 도전이 잠금 해제되었습니다 스토리에서 선택하세요 두번째 도전 시나리오에서는 엔딩과 게임 특정 부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 그럼 스토리에서 두번째 도전으로 어 복장 어 복장도 바꿀수 있나봐 오 심쿵 오 와섬님이 저보다 첫 클리어 40분이나 빨라요 아 진짜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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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게임 더 잘하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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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별 차이는 없네요 이거나 이거나 그죠? 그러면 두번째 도전으로 해서 두번째로 해서 클레어를 하면 되잖아 그럼 안돼? 두번째로 해서? 그러네 클레어가 나오네 다른 유형의 악몽이 클레어 레드필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클레어는 아주 평범했던 자신의 삶을 완전히 뒤바뀔을 사건과 맞이하게 되는데 클레어인데요? 박병관님? 하하하하 하하하하 클레어라는데요? 두번째 도전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